... 장삼나다 자사해라... 저 막걸리! 레더신자를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족사기 학생이 게임! 하하하하 잉잉 잉잉! 앙벙! 오케이! 뭐 2부로 하는 랜압점 편하게 하시죠? 일단은 뭐... 일단은 핵대님 나가시고 강룡으로 약간 대체가 됐습니다 아 근데 제 회전과 할 때 이거 끼니까 개웃겨 가볼까? 근데 강룡은 이게 왜 있어? 아니... 아니 강룡에 에픽 다 있나 본데? 하지만 어차피 에픽은 잘 안나옵니다 누가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누가 더 잘 싸먹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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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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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되겠다... 루스 할 줄 아나?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적대임이 아픕니다. 발라줘야 되겠어 루스 좀 어렵지 쓰기 자 뭐야 자 루나틱문 나왔어요 루나틱문 그냥 그냥 노합스에 선언했고 일단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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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는 않아 아주 어서 그냥 오 쓸 줄 알아 저 어려운데 오케이 길갔나 악세 이름 마키나 브라키움 골든글러브로 보시면 돼요? 날모 콤보가 있긴 하지 우리팀 이것만 기억해 제트시 점팩스 나이스 격가 여격가 오케이 날모 오케이 펑슨 자 뭐지? 숄더 윙 아 그거네 저 좋은데 무슨 디스크 블레이드 디스크였나? 저 진짜 좋아요 필드먹는건데 일단 120강이야 상태박스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저 어려워 도먼지 한장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저 깔아두고 이제 야금야금 하는겁니다 대텔스 개빡쳐 대텔스 개빡쳐 대텔스 개빡쳐 오 뭐야 투명? 와 개 좋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 유도 꼴하지마 하하하하 유도 미쳤네 하하하하 큰일이구만 블라이얼이거든 좋죠 하양당한 적은 없는데 바운틴헌터가 파양먹어서 안쓰던 옛날에 팀삭스였어요 와 천천히 어차피 어둠의 흑염룡이 게임을 지배할테니까 저 부동명화지는 띄우기 있어야되요 10스파이나 시그같은게 있어요 좋은거랑 아 12대1인데 퍽 Boeing 가야 플레임 수박 스틥 퍽 스틤 퍽 스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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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압은 이기면... 없는데요? 없는데... 아쉽게... 랜압은 없습니다. 랜압의 동굴관 빡김할 것 같아서... 아 비겁한 녀석... 아 때리면... 멈추는구나! 쟤텍 쓰는 순간 뒤지죠? 오케이... 아이 다크아이프라니... 저... 열정카가 아니라... 깐프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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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아... 이기면... 백만 씩... 돌리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랜압도... 파이팅... 자... 우리팀... 자... 모두 다 파이팅! 자... 랜압도 이기면 백만 씩... 바로 갑시다! 아... 하트전이... 5만원 감사합니다! 음... 아이... 추억 붙어서...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파이팅! 아... 당연하죠... 흫... 갑자기... 심한데... 움직임이 달라졌어... 오호호호... 흫... 목 쓴 걸 잘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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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갑자기 애들이... 흫... 전략을 바꾸는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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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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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후원이... 게임을 불타오르겠구만... 좋겠지... 잭텍스! 나임막! 나이스!!! 바로 느려파진! 백항 sponsoring... 오케이 2대1 자 랜업은 간단해요 악셀 좋은 거 뜬 애가 혼자 4인분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런 모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기면 저희 팀이 이기기 좋겠죠 저는 이제 인당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기, 저희 팀이 이겨야 200만원을 법니다 사이사 저도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우리 팀이 이겨야지 입이 줄어들어 맞지 맞지 쉽게 힘들거야 우리 팀 다 잘해 오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가자 자 아 폐홍이 가면 좋아 어우 신 미카측이 신타요 아 스프리건 일단 저 쓸 줄 모른다 일단 쓸 줄 모르니까 지금 패야돼 아 아 아 좋아 깨끗어 좋아 개못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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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안췄다 이 악세야 뭐야 봉구야 뭐야 이런 반스 반스 올드스쿨? 뭐야 여기는 아 하이스글러브? 아니 도대체 악세가 왜이래 여기 우리 팀들 누가rel 개 Buddeles축구아냔? 아직 몰라 아직 가브리아 아직 아직 힘의 사용법을 몰라 그저 그저 장난감 칼 아직 모른다 희망이 있다 야 저기 뭐 악세가 왜 저래 라인업이 하니 하니 심 120강 쳐발라던거 아잇 저저 내가 진다고 판정을? 일로와 야 원인사트 하면 좋은데 하니 아이고 손님 주인이 살아댔다 하하 진짜 아이씨 그 마중 얘는 어떻게든 반스 올드스쿨 쳐 뭐 개그축구야 했어? 좋아 파워테크 가버려 나이스 근데 우리팀 맞아 프라이데이 나이트 메어잖아 손틱 제일 좋아요 아..아..좋은건 아닐 수 있잖아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집이 아니구나. 좋됐다. 강의제 등판이다. 제발 좋됐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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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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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골렘이라 어아하 진짜 아잇볼래? 아아 아 와 저 그냥 그냥 흰밥 싸는데 저기? 아니 아니 그 와중에 민준이 정화의 지팡이 뽑았네 저거 음격도 뽑으려고 한거잖아 나이스 아케! 강룡!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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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서가 음 아주 좋아요 자 하향전 강의제 맛 느낄 수 있는데 나이스 한 3킬로 했는데 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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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 개사기 뭐지? 난 모르겠다 나 우리팀 다 비켜 이번 저거 저기 저기 사기관이 뭐냐고 뭐 흐헉 오하 와 구하쥬 우리팀 쟀나 파워풀해 다들 동심으로 돌아와 아니 광룡이 혼자 7인분 된다니까 제가 점피봤으면 다 죽어 그냥 저거 내 카운터라고 오케이 어떻게 존나 잘 강의지였으면 낙나야 같이 갑니다 7연승 좋아야 우리팀 컨디션 되게 좋은데 낙나하게 좋은거 뜨면 무조건 캐리하고 오케이 그거다 루시락스다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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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 수 있어 아닌가? C5 장상마다 자살해라 저 막걸리 레더 시절 보여줘 streg retain X 3 violent 조 tus geç Uber 5 엿 좋아! 돈빵모드해! 왜 이렇게 터져? 좋아! 돈빵모드해버려! 빠비 빠비 오케이 심리 그렇지 쇼톤 낭낭해요 적팀도 아이 다 재미나서 떴네 나이스 그치 타임위드 스탑 아닌데? 그렇지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황날 쓸 줄 몰라 패션 황날이네 나 공방 황날이야 공방 황날 저 정도 수준은 자유채널 가면 석류모스킹끼네들이 저 정도 쓰다고 더 우리 이길 수 있어 괜찮 내가 있어 나 나 뉴 중력장화야 마술 이런 무슨 우유 안 글 pointer 흐흐흐허핰 흐흐허핰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쳐맞아 이게 이게 나아 아니 방금 실수했어 시작지 엑스 실행됐어 나이스 아야 ZX 던프야 탑탄란 저짓하면 ZX 해봐 아 맑아 왜 2락 끝나고 말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아 젖같은 젖같은 공방황인황원 내가 사빠해요 좋아 드디어 덜 맞는 법을 배웠어 그렇지 그걸로 버티는거야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흐흫 흐흫 나 안가래 흐흫 봉구야 죽어도 돼 쟤만 잡아봐 쟤만 잡으면 내가 4대를 해볼게 어떻게 해서든 나 니그 중력장화야 러리 하가 아 아 아 나 무겁게 할걸! 아니 무겁게 했으면 됐잖아 무겁게 해서 쟤 일단 죽이고 나서 남은 이건데 가볍게 해서 바로 그냥 인스터빵방 했으면 됐잖아 뭔가 아쉬운데? 안 돼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자연재이야 이거는 근데 자연 자연재임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 아깝긴 한데 좀 더 열심히 했어 자 아직 팜 많아 제발 아 저 새끼 사귀라는 녀석야 아 제발 X댔다 폼기 너 점프 되냐? 안되네 도와줘 세림해 뭐냐 너는? 아이씨클 아이씨클 레슬러 아이씨클이야? 어지겁네 야옹야옹 세트는 뭐야? 아니 여기는 여기는 그냥 기본기전하고 있어 우주용사 노악세 방마다 심상치가 않네요 심상치 않네요 아 새꼬라지 와 쟤 쌍검있네 배지파거도 있는데 뭐냐 골렘이냐 아닌데 존나 꺼린데 베테랑같은거 아닌가? 아 심판잔데 아이 진짜 에바 에바 아니 이침클 에헤 comunque 헤 혜정에게 비석 basementdriver 1에 대기 오케이 아니 액세를 뭐라고 말도ية 야! Scriptures 완본 적보다 더 좋은 거잖아 우리들의 야옥Я옥사 вч環ась도 왜 이리 잘했어 아니 전amı 어떻게 이긴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가 이거야 저거? 공구야? 아니 전 닌자 시크릿카드보다 더 좋은데 쿠어슈 잘해 이거 까비 최대치 아이 저 주업 봐 외기인형 싼거 배지파머 비슷하긴 한데 그거 점필 아 뭐 기농기가 안되네 Cookie 뭐 비서장 가지도 안되 ㅋㅋ 뭐 피석이야 잠깐 피석 어이.. 어이가 없네 진짜 조합 진짜 조합 누가 쌍감이 불빛보다 좋다 와.. 힘들다 와주세요 여기 지금 작업 들어갔네 바로 아군 피모자원 안갔나보네 으흐흐흐하핳 흐흐흑 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7.7.8 아니 돈걸리는 거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거 싫어하냐고 존나 잘해 아니 무슨 심판자의 찍기판정 하면은 일어나자마자 때려도 줘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아이 씨 어떡하냐 악세가 조금 안 좋았네요 우리한테도 한번쯤은 낙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우리도 황원의 날개한테 쳐맞았으니까 한번쯤은 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좋아 뭐야 일단 아 그거네 블러드사이드냐 오케이 대표 가부림 하하하하 어머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오케이 헤라클리스 비트 떴다 나쁘지 않아 오케이 걔는 왜 이렇게 많아 걔는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씨 가불이었나 저거 오케이 오케이 우리팀 좋아 마콜리 에픽의 무자분의 희망을 보여줘 좋아 근데 10등급 아니네 좋아 나이스 이거 왜 9등급이냐 하필 9등급이야 괜찮아 10등급부터 개삭이라서 후 울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 어어 오오오오 아아악 엘 demographic 그lus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멈춰 아 미친놈인가 해 저래 저거? 아 미친놈인가 해 저래 저거? 아 미친놈인가 해 나이스 까불이야 아 욕하지마 뭐하는 짓이야 야! 게임을 하라고! 아니 뭐하는지 가브라 아니네 는 막판 어 여의봉 미쳐요 욕은 맨맨 어 폭탄맨? 나이스 프로게 risque 까브리 나이스 컷 와쓰 일대일대일 좋아 당했다고 그대로 어? 으흐흐흐 오케이 자살이라 우리가 아니었나? 어어, 잠깐만 어어! 어어! 아니! 흐랄 힘든, 힘든 실현이 있겠구만, 또 , 오우 이겨야 돼 elephant 제발 뭔가 존나 쎄보여 아이씨 약간 뭔 에픽이야 계속 뭔 에픽이야 뭐뭐하면 에픽이 뭔가 숨겨앉은 미술 뭔 개소리야 세뱀도 아니야? 이발 뭘 몰라 지금 이 놈은 다 썼구만 아마 존나 빠르네 그렇게 할ThisX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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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egaproffen 하! 헷! imag supernatural 아이고 내 핑키냐고 이게 이게 왜 핑키냐고 아니 나 시작할지 아주 어이가 없었네 오겸 빛나는거 보고 오 에픽이네 다 이러고 있어 계속 확인완료 쓰레기입니다 나이스 울티 뭐야 거대화 장갑이네 저거 뭐냐 나이스 가보자 캐논 눕히고 대필 대필 점필 하하 하하 영병이네 서포로봇 경초랑 껴달라해 바운티 클로크 좋아요 아 아깝다 그와중에 기본기 달달하구요 둘다 나이스 노림슨 발로 끄 끄 끄 네 놔때네 나이스 용병 개잘어 어머 이게 뭐던가 아 피스레이크 누가 걸자 그렇지 뭐 아무것도 하는데 아 일단 가스 시켜야된데 야 드래곤 스파이크 아 자꾸 뭘 하래 나이스 여기 용병이 많아 용병이 잘 써야돼 끝나봐야죠 어어어어어어 긴장타재 철기타네 좋아 저 팀도 쫄깃쫄깃할거야 얼마 안나왔거든 이제 판이 그렇지 그렇지 바로 개댓맨 만들어서 마구마구 혼내주기 그렇지 잘쓰네 개댓맨의 악랄한 점은 바로 반격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끄덕치기하면 심지어 힘도 한칸이라 매우 매우 약하단 말씀 그렇지 잘써 그렇지 개잘써 오우 멋있어 기공기 첨가된 치어리더 세트 ecc 크회 흐흐ggak하 stripes AAAcm 흑흑흑kh 무엇이 그들ł 이렇게 만들었는가 굳 2 굳지 킬 킬 깍깍깍 너아오오오오 이거 사람 ㅇㅋ 후... 흐핬 책 하지마 시간 우리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하흐흐흫 흑裡 흐흑 그렇지 그렇지 제발 비겁하게 주먹으로 한다 주먹으로 한다 오오오 homogeneous 집사 오오 엉기 웨이키 좋아 흠흣 케 ic기 와다시 오 ㅋ 아니 ZC 빼고 다 쓴거네しました 처음에는 CCC로 이거는 에픽이네 그 다음에 대피일 점플로 야 sagggp! 좋네 마지막에 ZC 说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시다 끝나는 매치 포인트네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빠꾸 아... 쟤 좋아 좋아 천층인데 저 얘들아! 지원 사격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얘들아! 지원 사격 간다! 알아서 피해! 아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근데 조합 전 이상 우주형 살아 마이너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심지어 저기것 뭐야? 아 historia 照시 Hmm 무친 년 오케이 우리 팀 다 좋은 악세였구만 저긴 뭐 사라졌는데? 잘살하라구만 이렇게 또 오늘도 팀 컨디션 개졌네 헬스 갔네 헬스 갔네 아하핳 달달합니다 나도 좋지 그와주 스카우트 개좌쓰던거 봐 아하 달달했습니다 오늘 에이 이렇게 정말 에이 황혼의 날개에 여러가지 자연재가 있었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겼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우카는 여기까지 롸 아 다음에 롸 롸